카린방원의 분포도 현재 1915년에서 1920년 이전 카린방원이 사용되었던 되는 곳 모두가 아르메니아인 다수 지역이었던 것은 아니었음, 아님 카린방원은 서부 아르메니아어의 방원으로 본래 에르주룸 지금은 터키 동부에 있는 도시 주변에서 사용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카린방원은 오스만 제국령 에르주룸주와 러시아 제국령 카르수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사용했다. 1915년 위 아르메니아인 학살 이후 에르주룸에 살던 아르메니아인 대부분은 러시아령 아르메니아로 탈출했다. 카르수와 카르수주는 1918년 아르메니아 민주공화국의 영토가 되었으나 터키 아르메니아 전쟁의 결과 1920년 가을 터키 국민의 이파에 점령되었다. 오늘날 카린방원은 가장 널리 말해지는 서부 아르메니아어 방원이다. 다른 서부 아르메니아 방원들은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이후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아르메니아 북서부와 조지아의 삼체 에자바에티주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서 사용된다. 저명한 아르메니아인 언어학자 흐라치아 아자랜이 1909년 저작 아르메니아 방원분류에 따르면 카림방원은 에르주룸 카르스 알렉산드로폴과 아알치에 등의 도시에서 사용된다. 두 차례의 러시아 투르크 전쟁 이후 에르주룸 지방의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 제국령 동부 아르메니아로 이주해왔다. 그들은 대부분 자바에티와 시라크 지방에 정착했다. 오늘날의 아르메니아 공화국 내에서 카림방원은 주로 균리, 아르티크, 아쿠리안과 아김같은 도시에서 사용되는데 모두 시라크주에 있는 곳들이다. 마침표 이 방원은 아라가초튼주 서부에서도 사용된다. 콜론 주로 탈린시와 아라가트, 노르 아티크 등의 마을이다. 북부 아라가초튼주의 세계마을 또한 사용한다. 게가르쿠니크주 마르투니 마을, 아라라트주 오르차조르, 부작한 마을, 코타이크주의 카프탑마을에서도 사용한다. 조지아의 삼치에자바이티주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들도 사용한다. 프라치아 아자리아는 카림방원을 부드럽고 애교있는 발음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이 방원은 세 단계의 자음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자음 변화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